우리가 콜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콜스닥은 벤처기업들 자금 조달을 좀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기술 상장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상장하기에는 아직 매출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기술 상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바이오 측에 조회가 깊잖아요. 그래서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콜스닥에 기술 상장을 시도했는데 기술성 평가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못 했다며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리바이오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치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치매를 낫게 하는 약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개발 단계가 빠른 것이 이 아리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이상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3상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개발 속도는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3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이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술성 평가에서 좀 부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평가 기관 두 곳에서 한 곳에서는 A, 한 곳에서는 BBB를 맞아야지 그 이상을 맞아야지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BBB, 트리플 B 등급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코스닥 상장을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3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리바이오는 다시 상장을 청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임상 3상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임상 2상까지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부작용은 별로 없다. 여기까지는 된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3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소 쪽에서는 밝히지는 않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자고 한다고 하면 임상 3상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 현지 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임상 3상에 진입은 하진 않았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기술이죠. 요즘에는 사실 거래소가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번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상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기술을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매 치료제 올인하고 있어서 다른 거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건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들어보니 기술성 평가한 업체 하나가 한국 기업 데이터예요. 그런데 한국 기업 데이터가 IT 쪽으로는 전문성이 되게 있어서 이쪽을 기술을 잘 보지만 대신에 바이오 쪽은 좀 점수를 박하게 주지 않냐. 물론 바이오 업계 분들의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현재 지금 바이오 업계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반영된 거 아니겠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치매 치료제도 지금 효과성에 되게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성공하기만 하면 엄청나겠죠. 대상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아리바이오가 비상자이긴 하지만 KOTC죠. KOTC에서 거래되다가 그다음에 또 코스닥으로 넘어왔다가 또 더 커지면 거래소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KOTC에서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코스닥 상장이 안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KOTC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회사의 계획은 뭡니까? 6개월 후에 바로 다시 상장을 시도하겠다. 좀 이런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FDA와 임상 이상 종료 미팅을 4월에 하고 지금 특별할 게 없으면 바로 삼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연초에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번 했었어요.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1천억 원 정도를 했었는데 메리츠 증권, 람다 자산 운영 등이 이렇게 국내 유수한 IB들이 참여를 해서 1천억 원 정도 들어왔으면 사실 기술을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상을 바로 6개월 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까 앞서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이 두 곳이 있었는데 거래소가 그 기관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기관들을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중에서는 약간 되게 바이오를 되게 스트릿하게, 되게 냉정하게 본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관이 바뀐다니까 그것들 또 시장에서는 바뀐 기관들이 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